이제 가장 중요한 댓글 파도타기를 할 때 절대 하면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두 번째, 댓글 파도타기에 주의할 것들. 1. 댓글을 달 때는 절대로 구독 유도나 내 채널에도 눌러달라, 내가 구독, 좋아요 눌렀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서로 왜 댓글을 달아줬는지 잘 알지만 글로 써놓게 되면 그냥 채널 광고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2. 아까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댓글을 달라고 했죠?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보고 댓글을 달는 이유는 어뷰징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제대로 끝까지 보지도 않고 댓글을 달고 또 파도타서 댓글을 달고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대량의 댓글을 달게 되어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계정을 댓글로 광고를 하는 계정으로 판단하고 페널티를 먹일 수 있습니다. 아직 광고 승인이 나지 않은 채널에 대한 페널티는 아예 영상 자체를 노출을 시켜주지 않거나 내가 단 댓글이 스팸으로 바로 처리돼서 댓글을 달아도 자동으로 검토되기 중으로 넘어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점은 댓글 파도타기를 할 때 영상을 다 시청한 뒤에 달고 하루에 10개 넘는 채널을 막 다니면서 댓글을 달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했다에는 내 채널 자체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내 채널과 비슷한 주제와 컨텐츠를 하는 곳에서만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내 채널의 영상도 아마 궁금할 거야 하는 느낌인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영상의 시청 시간을 올리려면 내 영상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노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댓글 파도타기 자체가 내 영상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직접 내가 가서 댓글을 써서 내 채널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 댓글은 언제까지 달아야 하나? 댓글을 여러 군데 달면 구독자가 금방금방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조회수도 금방 차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계속 더 다른 채널을 다니면서 댓글을 달게 될 텐데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댓글을 단 그쪽 채널에서 내 채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막 뒷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주로 댓글 홍보만 하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 영상을 거의 보지도 않고요. 또 댓글은 또 달렸기 때문에 답 댓글을 또 달아주다 보면 결국 이게 악순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영상을 하나 올리면 조회수는 100회인데 댓글이 250개 달리는 채널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채널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몇 회 안 되는데 댓글만 엄청 많고요. 댓글도 전부 보면 이런 식이죠. 영상 잘 봤습니다. 3종 세트 놓고 갑니다. 여기서 3종 세트라는 건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올렸다는 말이고요. 문제는 이런 분들은 영상을 거의 앞에 댓글 달 동안만 보고 바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채널 평가의 절대 지표인 시청 유지 시간을 다 깎아먹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 파도 타기는 너무 많이 그리고 또 너무 오랫동안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딱 구독자 100명 모을 때까지만 하세요. 그 이후로는 원래 계속 서로 소통하고 댓글 달았던 채널은 계속 해도 되는데 새로 내 채널에 유입된 댓글 파도 타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따로 찾아가서 답 댓글 같은 거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독은 진짜 마음에 드는 채널한테만 하세요. 아직도 막 구독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 100명을 모으는 이유는 100명 구독자가 생길 즈부터 유튜브가 시청자들의 탐색과 검색에 조금씩 노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명 구독자 달성했을 때 떡상시켜준다는 오해가 생기기도 했죠. 이 100명 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사실 0명부터 100명까지가 정말 힘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구독자 거의 안 올라요. 근데 0명부터 100명은 내가 다니면서 어떻게든 내 채널을 홍보하고 내 채널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소통해주면서 서로 영상을 봐주는 상호작용으로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유튜브 딱 시작하고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면서 구독자 1명부터 100명까지의 구간 괜히 다른 외부 커뮤니티나 카페들 같은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곳 다니면서 홍보하지 말고 직접 내가 확인해보고 내 채널 영상에 흥미가 있어 보이는 유튜버들한테 홍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방법입니다. 대신 너무 많이 자주 하지 말고 최대한 찾아보고 분석해보면서 댓글을 달며 소통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게 되신 분들은 나중에 도움이 되는 유튜브 지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 채널이 크게 성장한 뒤가 아니라면 비슷한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같이 서로 추천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에 더 가깝습니다. 자 다음은 구글 애주로 어떻게 효과적이게 광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노출을 올리는 데는 거의 정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가르치 mejis,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